음악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냐는 자 즉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맵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은 나쁜게 아니죠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금액을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금액의 103분의 3 단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 시에 그런데 이것도 의재매입세액공제 신고서처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확정신고 시에 확정신고 시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확정신고 들어갈 때는 확정신고 들어갈 때는 예정시하고 확정시의 과세표준의 80% 한도액입니다 80% 예 80% 금액을 곱하구요 이렇게 곱하고 6개월분의 자료를 가져다가 과세표준 공급가액이죠 예 의제에서는 35%였잖아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세금계산서 수치한 걸로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수치분까지 다 합쳐서 다시 공제해 줄 수는 없으므로 그러면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빼고요 6개월동안 6개월동안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해서 사온거 영수증 계산서 수치분 얘는 이제 계산서고요 계산서 얘는 영수증이 되는거죠 그 6개월분 중에서 작은걸로 한도니까 최대 80%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의제에서는 과세표준의 35%였고 얘는 80% 이런 문제로 계산할 때는 이런걸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많이 안 외우시는데 세법을 공부하는 체제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공제율 103분의 3 중고자동차 109분의 9 이 금액이 6개월동안 공제받을 금액입니다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은게 있다면 그걸 차감한게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시에는 6개월치 계산한 다음에 6개월치 공제받을 금액이 나오면 그중에서 예정신고할 때 3개월치 공제받았으니까 그걸 빼서 나머지 공제받는다 이거요 이를 이제 정산신고한다고 그러죠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시에 예 계산서 합격 배되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도 의제 매입세액처럼 일반적인 입력하시는 거고요 세액공제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온제로 타기증 대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적용대상 품목은 재활용 폐자원은 다음과 같고요 중고자동차는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1년 미만의 중고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실력다리기 문제 보면서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16년 1기 확정부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하가치세 신고서 해당란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두 개를 보라고 되어있네요 단 이용수증 수치분 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일자 2016년입니다 2016년 4월 10일 박예승 폐지 300kg 105만원어치 예정 신고 기간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21만원에 대해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매출액은 예정시 150만원 확정시 300만원이다 이게 확정이니까 한도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계산을 해야 되므로 한도계산 자료가 제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세 2번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기확정 456 넣으시고 공급자란에서 F2를 누릅니다 박예승 넣고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증명서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예 면세 사업자로부터는 계산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영수증입니다 예 계산서가 아닙니다 영수증으로 처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품명 폐지 넣고요 소량 넣고 나머지 그 뒤에 28번 29번 이건 차량 구입했을 때 관계되는 거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취득금액을 넣습니다 103분의 3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확정임으로 예 그 정산을 위해서 하단에 이쪽에 자료를 넣어야 돼요 매출액 과세표준을 넣어주고 예 예전거 확정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혹시 받은 거 있다면 얘는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치 넣어주시고 자료 매출액 6개월치 세금계산서 6개월치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등을 사업해서 영수증 하고 계산서 받은 거 6개월치 이렇게 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따라서 넣어보겠습니다 매출액 150 300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자료는 없고요 예 영수증이 되어야 되는데 예정신고시에 영수증은 21만원 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 영수증 이 자료는요 예정신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21만원에 더하기 이 금액 105만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126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제받은 거 10만원 세액공제 받은 거 만원 만원 있다고 만원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26,699원이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저장을 누르시고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시고 예 456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예 보시면 예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43번 안에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26,699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시험 보실 때는 저장만 누르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예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제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영수증 수축은 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승용차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예 날짜를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쳐서 들어갑니다 그 참고로 예 지금 자동차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중고 자동차는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재활용 폐자원처럼 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사온 금액 109분의 9 전액 공제받고 그 다음에 확정에 사온 금액 109분의 9 전액 공제받습니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바겟은 영수증 품명 K5 차량 번호 이렇게 넣어주시고 차대 번호 없구요 생략 시험시에는 제시된 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저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장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요 항상 월드 ens